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길러졌는데 용도 폐기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용도 폐기? 아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 이봐게 무슨 말이야? 용도 폐기라니? 이봐! 유리, 용도 폐기 여기서 죽는 건 내 임무가 아니야 희생, 헌신, 불굴, 애투기, 가슴 속에 죽는 건 나를 위해 태어나고 나를 위해 죽어야 돼 대신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 나와 함께 임대했던 나무대 풍기들 모두 소리 없이 사라졌지 아! 약삭! 나는 것나 혼자 꿈 깊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고 낼지 국가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충성 나라를 위해 햇더리니 연명한 대로 시키는 대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충성했었네 살기 위해서 모두 이겨냈는데 내가 지켜왔던 충성의 퇴파가 이것인가 죽음이 두려워 모든 걸 했는데 내 희생의 대가가 이것인가 너만 견뎌야 갈 수 있을까 비거운 심장 바쳤던 나의 시간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살기 위해서 모두 이겨내리라 이겨내리라 이것이 나의 힘 나의 천국 나의 천국 나의 천국 나의 천국 나의 천국 나의 천국